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막 도착했습니다. 평론계의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 송구권 평론가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라 봉봉! 봉봉봉! 이분은 절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네.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을 왔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학과장인데. 부장 없어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날쯤 되면 상무 이런 거 달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면 상무 달고. 돌아가면서. 그러네요. 학과장도 가장은 가장이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계 의혹과 관련해서요. 17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검찰이 출석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17일이 꼭 일주일 후 목요일이죠. 그러네요. 지난번에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평일에는 이래야 된다 해서 주말로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순우 대변인이 17일 날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환되는 것은 민간업자 개발업자에게 백현동 관련해서 특혜를 준 특혜를 준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일단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을 받지만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이나 내물죄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이고 특히 개발업체 대표 정모 씨 그리고 브로커 김인섭 씨는 이미 구속이 됐고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도 얼마 전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절차가 됐는데 지금부터 관심은 소환되고 나서 과연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출석하면 대선 이후에 네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네. 그런 상황이죠. 오늘 입장을 밝혔죠.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뭐라고 이겼냐면 이재명을 옥죄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를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중위에 나섰다라고 강도록 비판을 했고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안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 정치 해설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 대장동 사건으로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승립이 안 되는 것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그게 법원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고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수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가 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런데 회계를 중단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바로 법원 가서 영장법원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 백현동과 대북선거 문제를 같이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대북선거 문제가 거짓게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 법정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파행돼서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백현동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바로 영장법원으로 갈 겁니다. 17일 날 검찰 조사가 이제 밤늦게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영장을 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렇게는 아니죠. 아무래도 제1화당 대표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영장을 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핵심은 그거예요. 그동안의 어떤 핵심 논쟁은 백현동 부지를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를 해서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김인섭 씨가 거기에 대해서 70억 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진술이 김인섭 씨가 민간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200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나에게 200억 원을 주면 그 특혜를 주는 대신에 100억 원은 김인섭 씨 본인이 가지고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점이죠. 네. 일단 대장동 건은 지금 김용정 진상 두 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용정 부원장 같은 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심이.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자꾸 오락가락해요. 처음에 검찰이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게 자꾸 법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대장동 건도 제가 볼 때 크게 무슨 무죄가 나오게 되면 검찰은 또 엄청난 후복품 맞을 거거든요. 그건 뭐 제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거지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 백현동 문제도 백현동 문제의 부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경기도가 그때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거 좀 매각을 하라고 요청이 와서 매각을 한 거고. 왜냐하면 식품연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김인섭 씨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 말과 지금 정모 씨 지금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정모 씨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던 사람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정모 씨가 김인섭 씨 재판에 나와서 한 말이거든요. 김인섭 씨가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인섭 씨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인섭 씨는 거기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모 씨라는 분이 김인섭 씨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그건 확인이 되겠죠. 다만 그러면 김인섭 씨가 정말로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줄 거니까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의견이 엿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에 그간 화약가로 여겨졌던 대의원 수정안, 대의원제 수정안, 또 총선 공천을 변경안 이걸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했습니다. 했는데 주 내용은 이겁니다. 대의원제 관련된 건데요. 대의원제가 지금 현재는 이건 약간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의원 한 명의 표의 등가성이 60이라고 하면 권리당원은 1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한 표가 1이라고 하는 등가성을 갖는다면 대의원 한 표는 60. 그런데 이게 이제 당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올라갑니다.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60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권리당원들이 많이 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의원의 등값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이거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게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첫 번째 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하자. 그러니까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는 또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이 대의원들의 어떤 표를 그냥 한 표 권리당원 한 표로 하자. 왜냐하면 이거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어요. 국민의힘도 모든 대의원과 권리당원 한 표로 해서 다 투표를 했거든요. 선거를. 마찬가지로 하자는 것이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게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컷오프입니다. 컷오프를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냐면 경선 득표에서 페널티를 강화해서 하위 10%까지는 40%를 감산을 하고요. 10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밑에서 이제 10% 또 20%까지는 30%의 점수를 감산을 하고 20에서 30% 안에 들어간 사람은 20% 감산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역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들을 주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평란님인데요. 민주당 대부에서는 이 안을 두고서 친명대에 비명 충돌하는 분위기예요. 비명계 쪽 입장은 지금 뭐예요? 비명계에서는 오늘 나온 혁신안이 한마디로 비명계 학살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겁니다. 대의원제를 폐지를 못해요. 정당법에 의해서. 대의원제를 무력화해서 당 지도부 선출을 하는데 대의원이 들어갈 텀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왜 대의원을 없애면 그 대체를 하는 것이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은 한 정국이 한 120만 되는데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이쪽 거를 해서. 그러니까 대의원은 친문 쪽이 강합니다. 대의원은 주로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친문 쪽이 강한 대의원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친명 쪽이 강한 권리당원. 권리당원이 앞으로 당대표를 뽑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원래는 3선 이상의 같은 지역에 출마하면 패널터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없애는 대신에 중진, 원로 정치인들은 용태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중진, 원로 정치인도 친문이 한 3분의 2가 됩니다. 친 이재명 한 3분의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혁신화를 만들었다. 이것이 비명계의 시각이죠. 친명계. 친명계는 이런 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대의원 제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는 아무래도 당원들이 많지만 TK나 경남 지역, PK 지역에는 당원들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에게 좀 더 표의 등가성을 높여줘서 그쪽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남이나 PK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많이 입당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당원들이 120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모른데요. 120만에 13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 전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된 거다. 그런데 굳이 대의원들한테 그렇게 많은 표를 주면 대의원들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대체적으로 지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입을 해서 대의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 당원들도 당원들의 입김보다는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나. 60대 1 정도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1대1 정도. 혁신은 1대1 얘기했지만 적어도 10분의 1 정도까지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친문지정의 주장이죠. 정리해보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친명계를 위한 혁신안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반면에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이런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한 분께서 보내주셨네. 최진봉 씨는 혼자서만 말을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요. 천천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평론가님 혁신이가 혁신을 안 하고 정파적 이야기만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영찬 의원이 한 말인데 윤영찬 의원은 친이낙연계죠. 친이낙연계고 문재인 정부 때 국민소통수석을 했기 때문에 친문, 친이낙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혁신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가 마지막 오늘 참고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많았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이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내 임무는 끝났다고 사퇴를 했어요.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해체가 된 겁니다. 혁신이가 해체가 된 거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워낙 9월 초쯤 해체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오늘 해체가 됐고. 발표를 끝으로 우리 임무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친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래한 쪽으로 했다고 하니까 윤영찬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나온 안들도 보면 가령 체포동의안, 김영투표 이런 부분들도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명 쪽에 유래하게 이끌어온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잼버리 얘기 좀 할게요. 새만금에서 철수원 잼버리 대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긴급 마련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충남 홍성에 있는 해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외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을 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훈련 장소 이런 데나 아니면 학교 기숙사, 대학 기숙사가 지금 방학이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전대학교도 아마 통보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통보가 갔냐. 예멘에서 온 잼버리 의원들 175명이 간다. 준비해달라 하니까 홍성군 군청이 근무하는 분들, 해전대학교 관계자들이 프랭카드 걸고 안내문 걸고 부랴부랴.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그 부패 음식도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멘에서 온 대원들은 아예 입국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잼버리 지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어느 나라가 입국했고 어느 나라가 입국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대회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 황당한 문제잖아요. 아니 외국에서 어느 나라가 입국했고 몇 명이 입국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태풍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케이팝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 때문에 리허설이 취소된 상태고요. 순천에서는 잼버리 대원, 외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을 태운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3명이 외국인 3명이 경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저녁 때 여기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하게 되는데 교통운잡이 극심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관광버스 1000대가 동원돼서 전국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1000대가 도로 쫙 가가지고 내일 이 상암동으로 전부 직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든지 지하철을 이용을 하든지 그쪽으로 유도를 할 텐데 내일까지 그 시간까지 비가 좀 안 왔으면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아까 예부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 낮까지는 올 거다 그러는데 아마 내일 저녁에는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저녁에 그치면 그다 아마 전 세계에 모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마지막 날 내일 폐막, 폐영식을 하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도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최준범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사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전국 8개 시도 강력단체로 분산시키는 작전을 불과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숙소가 지금 확보가 되고 4만 3천 명이에요. 158개국에. 4만 3천 명을 분산 수용하는 것이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끝나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국제대를 과연 유치할 수가 있느냐 큰 규모 행사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내일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외국에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철수한 대원을 빼게 되면 4만여 명이 아니고 3만6천 명으로. 잼버리 대원. 그런데 영국 잼버리 측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한 거 이걸 또 누가 지불하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잼버리 참석한 학생들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왔어요. 대략한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 정도를 내고 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그 외에 또 왜 돈이 들어가냐면 잼버리 야영을 할 계획으로 와서 야영장이 짓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9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 차량 비용 그다음에 이런 숙소 비용.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지급을 해야 되냐면 영국 잼버리 협회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잼버리 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한정되는데 기존에 계획이 없던 돈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불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모든 걸 지불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자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서 무료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거를. 그걸 누가 지불하냐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영국 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충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또 어떤 방송 듣다 보니까 이번에 새만금에 쳤던 텐트 있잖아요. 그게 시중 가격의 2배 정도나 받고 이번에 공급이 됐다. 이런 문제제기도 하는데. 자 이제 내일 밤이 되면 이제 폐영식 퇴용식 퇴용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잼버리 가지고. 잼버리 가지고 논란이 한참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9월 지나면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정부가 바로 감찰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또 감사. 압수수색이 뭐 곳곳에서 벌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찰을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되겠죠.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되면 검찰이 나서서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텐트 문제까지도 다 거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 먼저 송국건 평론가 부탁하세요. 지금이라도 잘해야. 편파요. 너무 좋아서 운대요. 너무 좋아서. 이어서 봉보로봉 최진봉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총체적 부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편파예요. 송 본부장이 편파라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따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건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를 위한 헌정곡을 틀어냅니다. B의 나쁜 남자 헌정 안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댈 가질 수 없는 형편없는 난 자기의 너는 넌 봐선 안 되는 아름다운 여자이기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